바다에 떠 있는 배가 주방으로 변신. 맛집으로 떠오른 고등어 케밥집입니다. 끊임없이 몰려드는 주문에 바쁜 주방. 오,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. 하늘하고 연염이 없습니다. 너무 장사가 잘 됩니다. 과거 배에서 음식을 팔던 게 전통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. 흔들리는 주방에서도 요리는 참 잘합니다. 신선한 고등어를 바로 구워 빵에 넣어 먹는 고등어 케밥. 샐러드가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.